동행하다, 수반하다, 반주하다 그가 반주를 해주던 합창단의 아이들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이 그가 피아노를 다시 치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곰, 참다, 책임, 부담을 지다, 아이를 낳다, 열매를 맺다 호주처럼 보다 최근에 산업을 발전시켰던 거대 배기가스 배출국들은 부담을 더 적게 지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소비품목이 일상의 소비재 묶음의 일부가 되면 참신함에 대한 즐거움은 사라진다. 속이다, 시험 부정행위를 하다, 속임수 인간은 속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싫어한다. 점검하다, 확인하다, 저지하다 점검, 저지, 체크무늬, 수표, 계산서 저는 그가 그날을 거르게 하기보다는 그가 세 번째 주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뚜렷한, 별개의, 별도의 일하지 않는 별도의 기간으로서의 여가는 자본주의식 생산에 의해 생겨난 통제되고 제한된 근로시간의 결과였다. 힘, 강요하다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렸을 때 건강에 이로운 방식으로 먹도록 강요를 받았다는 것이다. 현저한, 뛰어난 만티 고등학교 2학년생인 짐 넬슨은 뛰어난 운동선수였다. 목적, 의도 지식은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그것이 사회를 위해 그들이 선호하는 희망을 증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가르치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treat 다루다 취급하다 치료하다 대접하다 treat treat representational theories of art treat the work of the artist as similar to that of the scientist 예술 표상이로는 예술가가 하는 일을 과학자가 하는 일과 유사한 것으로 취급한다. 도톡 이 롱 욕 일 일 아 infect